으 으 으 으 으 끝에 깔게 그냥 이건 이돈 날린 사나 생각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은 지금 당장 뭔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안에서는 이거 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거는 맞죠 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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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아래 있는거 찍으시면 되요 컴퓨터는 화면 아래 바로 있으니까 크리디미지 8% 한줄은 잘 나오는데 두줄의 덱스 붙이는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붙여보자 크리티컬 8% 덱 9% 방어 12% 올테인 6% HB 9% HB 21% 쓸만 샤프아이즈 쓸만 샤프아이즈 크리디미지 8% 덱 9% 힘시비 럭크 프로 크리디미지 8% 올테인 9% 와 130% 봐라 지렸다 와 이거야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상의를 돌리고 있어 야 이거 상의를 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옥스드냐 와 이거 쓰면 안돼 이게 8%가 훨씬 좋아요 걸러야돼요 장갑은 장갑은 30%가 안좋아서 문제 안좋아서 넵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가지고 가야돼 아 이거 버려야돼 상의형 가자고? 상의형 가자고? 상의가면 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상의형 돌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덱스 21% 인드 15% 야 럭이 14% MP12% 크크덱을 띄워야 돼 무조건 크크덱 딜 올리려면은 크크덱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힘이 11% 럭 12% 럭 28% HB 22% 5세 6% 어우 잠재이터는 지금 완전 좋아요 아 까비해 데쿠풀 방어 12% 크크크 크리크리크리가 그 뜬 이유가 그 패치전의 세줄이었던게 그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12% MP5% 방어로 12% 픽 역시 뭐 그렇다더러 패치전에 있던 그 옵션이 와 이거 정말 이거 힘이 11% 여기서 오우 덱스가 여기서 인티가 길막해주구요 달달해 아주 뭔가 느낌이 싸하지 않냐 이거 메소드 일단 5대까지 냅두고 까비 방어로 9% MP11% 인디가 하하 5% 강아지 럭 텍스 12% 여행 럭 3% 100% 마 практи 여기 자 드디어 만들었다 이거 뭐냐 자 옵션 깔끔하게 30% 3줄 아래 30% 7,5 3줄 띄워주면서 30,7,5 오져버렸습니다 와 느낌 좋았다 레알 깔끔했다 원하더 옵션을 띄워버렸습니다 다이다 그 자체입니다 다운드인데 와 이걸 띄웠다 여기서 이걸 한 걸 해버리냐 진짜로 좋았어 옵션 개이뻐졌네요 방어시비 105% HB 11 방어시비 프로 힘 18% 다른걸 30% 띄워버리고 장갑 돌릴게요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야겠다 인디시비 HB 9 방어시비 프로 띄워버리고 장갑 뿌리염색이 문제가 아니고 머리를 다 치워야죠 일단은 방어시비 MP고파 인트고파 힘 12 몇을 뜨냐 럭고파 힘 12 몇을 뜨냐 럭고파 아휴 지려버린다 바로 버려버려 야 힘 3세보 떠주네 달달한 옵션이야 럭시 8% 이거 어떻게 팔아 궁수만 낄 수 있는건데 인트 1사퍼에 인트 9% 아 덱 9%였어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잠깐만 돈 좀 갖고 올게 인장을 좀 팔게 인장을 님들 디티로이트리께서 30개 아니 20개 풍선 고맙습니다 파일말고 이게 더 빠를거 같은데 카피마크 눈장 이건 얼장이야 이건 얼장 눈장은 카피마크 끼고 있잖아 지금 이거 여기 카피마크고 얼장은 달라요 와아 진짜 깔끔해졌다 레알로 깔끔해졌어 레알 깔끔해졌고 오늘 약간 여기 이쪽을 돌리고 싶더라고 큐브를 시간이 없어 빨리하라고 이거만 깔까 이거 지금 시세가 얼마죠? 24개? 미친거 아니야? 왜이렇게 많아 금빛각인 850만원 많이 비싸군요 지금 조금만 팔아서 큐브까면 벌게 할게요 14개에 800에 올릴게 님들 뭐 또 1시에 뭐하는게 아니라 지금 빨리 서울 출발해야되갖고 춤 배운다고 해서 서울 출발해야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십시오 올려놨다가 여기다가 민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자님이 안계시니까 여러분들 쉿해자 감자님 집에 안계시잖아 쉿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무슨소리야 안계시니까 쉿 두개 없게 안팔려 좀만 더 빨리 더 더 더 더 더 더 님들 금빛각인자 지금 제일 쌉니다 구매하십시오 우리 불장님께서 99개로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을게요 쌩유 고맙고 1500이면 충분히 돌라나 빅만맘팽과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 17% 130%가 두번 뒀기 때문에 한번더 뜨는거는 좀 욕심일수는 있는데 남은거는 돌려볼게요 덱스 21% AHP 9% 럭 12% 덱 12 인트 12 MP 9% 와 럭퍼기 막 졸였고 드람뉴 20% 럭 9% 메소에 뜨니 인트 9% 인트 15% 덱 12 MP 9% 럭크 프로 118% MP 이거 할로윈 가면일거에요 아마 덱스 20% MP 9% 인트 12% 인트 12% 드랍률 오 저런 옵션 웬만하면 쓸텐데 그쵸 덱스 18% 덱스 럭 까비 안뜨네 얘는 진짜 안뜬다 어 두세만 더 해볼까 두세만 더 가보지 뭐 뜰거같으면 님들 쌍드랍 뜨면 쓸거 안쓸거 같은데 쌍드랍 떠도 안쓸거 같긴해요 왜냐면 필요가 없고요 쌍드랍은 저세 쌍드랍을 만들거면 그냥 다른템을 써서 만들지 럭 12% 힘고프로 아 럭퍼가 아까부터 길막 오져버리네 힘 18% 인트 12 MP 9% 힘 9% 힘 18% 드랍률 아랫줄에서 20% 떴네요 힘 18% 인트 구퍼 MP 12% 올테크 프로 인트 12 HP 덱스 9% 안되겠지 딱 사이즈가 안나온다 이거 얼전새끼 돈 많이 먹을거 같네요 느낌이 다 보니까 어 4개나마는 돈이 없어 럭 24% 힘고프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팔렸나 경매장 팔렸던가 떴나요 혹시 아 경매장 님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싸게 올렸습니다 형들님들 금빛각이 이제 지금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님들아 800만원 딱 12개 저주 절꺼거든요 이거 20%를 돌리며 30% 이상 만들라고 밑잠재 싹 30% 이상 지금 보시면은 33% 30% 30% 33% 이건 이제 바꿔야 돼요 마이림은 바꿀거에요 33% 30% 30% 얘는 이제 얘도 바꿀고 얘도 바꿀거야 지금 옵션에 마음에 안들어 가위의 수라 팔렸다 팔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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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렸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세계 안에 뜨면은 서울 갈 필요 없다 우리 럭 18% 음 안떴네 안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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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진짜 안떠 음... 아 이렇게 아이템들이 스펙이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겠지 영화물 지를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슬슬 영화물 작업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나 많이 생각해 요즘에 영화물 진짜 하고싶다고 음... 진짜 레알 하고싶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어제 교환되는거지 이건 무한교환이에요 무한교환 가위스 안달았잖아 지금 견장이요 이거 견장 에디 레전드리를 띄운게 맞겠지 모든 위에 옵션 30%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견장을 돌릴게요 뭐 이런 옵션이 떠주면 존나 고맙겠지만은 이 옵션은 잘 안뜨니까 네 잘 안뜨니까 좀 문제 아니요 그래? 크끄덱으로 띄워야되요 얘는 지금 크끄덱으로 띄워야되는데 나머지 다른 크끄덱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천천히 봐주는걸로 해야될거같애 보스 하나 보더라고? 아 뭐 보여줄 보스가 없어 뭐 내가 지금 잡을수있는 보스니까 다 되긴 다 되는데 쓰읍... 글쎄요 빵셔님께 30개 고맙습니다 글쎄님은 우선 30%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0%를 먼저 띄워야될거같애요 지금 여기있는 30% 이거 이거 이거만 좀 띄우면은 다 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들 보스 보여줄게 없어 님들 미안한데 아직 내 보스를 한번 띌거라서 저희 소울리 아까 말씀드린 주소 얘기 드렸잖아요 그 글쎄통신 주소 방송국에 대놓고 써져있어요 네 아까전에 그 그래서 소울님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대놓고 글쎄통신 주소 써있어요 공지사항에 제이크를 보여줄게 미쇄 성공할지 보여줄게요 미쇄 성공할지 보여드릴게요 기본 공격 나의 사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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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큰은 좀 불쌍하다 이제 뭐 존나 피도 많은 모습도 아닌데 뚝딱 맞고 있고 그쵸, 컷춤에서 누가 커? 윈도 안 쓰죠. 윈도 안 썼구나. 윈도 안 썼구나. 윈도 안 썼구나.